새끼들이 집으로 나가서 벌써 색깔이 많아서 처음엔 털이 안났습니다. 자리사 갔다 올게 그땐 너희들 다 나가 있겠다 새집을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자주 안들어가는데 저기다가 무기를 주거든요 이걸 깨서 죽는데 번개처럼 사라져 새가 먹는지 다른 놈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던져나 봐야 되겠지 벙린을 잡아야겠다 잘 보세요 어떤 놈인지 자젠 썸나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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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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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